자, 우리 지난주에 의해서 우리 권희 여사님 호강하시네요. 호강하세요, 호강하세요. 화장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검콤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건 첫날밤 이후에 잘 안 하는데요. 첫날밤? 아니, 왜냐면 맨 얼굴 보이기가 민망하니까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막 어떤 여자의 마음으로 소녀 감성으로 굉장히 궁금하네. 원희 씨 첫날밤에 막 이렇게 화장하고 막 설레고 막 이랬었어요? 첫날밤에? 비비크림 좀 달렸죠. 흔히 이렇게 얼굴이 쌩얼이 이쁜 척. 눈썹도 좀 그리고요. 아니, 근데 그 남사방 님이 지난번에 짜파구리. 이번에는 무슨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? 뭐예요? 뭔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. 본인만 좋아하는 거예요. 막 햄반찬 받고 아이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죠? 예, 더 먹으려고 막 그러고 그래요. 그분 나랑 좀 비슷한 거. 스타일이 달라졌죠, 지금. 아니, 카야 씨는 그 처갓집에서 해준 음식 때문에 본란했다거나 입에 안 맞는 것도 있었을 텐데 어떠세요?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가 좀 있어서 돼지거기나 술을 제가 못 해요. 그래서 또... 터키 분은 술을 안 마셔요? 어떤 술이라도? 예, 원래는 종교 때문에 먹지는 않은데요. 잘 지키는 사람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먹는 사람들은 있어요. 우리 NSC는? 저는 뭐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. 지금까지 한 입도 안 먹어봤어요. 그래요? 오늘 술을 한 번도 안... 맥주도 안 드셔보셨어요? 아, 정말요? 아, 평생? 네, 평생 한 번도 먹어보셨어요. 한국의 장인문들이 사위랑 같이 술 한 잔 먹는 게 또 로망이다라는 게 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만족시키지 못해 드린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자, 우리 남사방이 야심차게 준비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아침 식사. 과연 장모님이 마음에 드셔요?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. 화면도 막 이렇게 울렁거리는다고 하네요. 하하하하하하 야,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질지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. 보시죠! 와, 목소리 예뻐요. 그래도 뭐 먹어봐야 뭐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겠다. 맛있죠? 안 먹어. 이런 거 안 먹어. 호두 안 먹어. 호두 안 먹어. 저기 안 먹자. 하하하하하하 부자예요? 어, 좌절한 것 같은데요? 아, 좌절. 짜파구리나 오늘 아침에 했는 게 뭐 그전 똑같아요. 옛날에 소세지가 귀했어요. 소세지 방창사원에는 서울에서도 부자 애들만 사왔다니까. 저 같은 데 우리 애들은 이거 멸치 그다음에 김치 딱 그렇게 써 갖고 다니죠. 그래서 제가 그 한이 맺혀가지고 소세지를 좋아하는 겁니다. 하도 못 먹어. 하도 부러워가지고 그때. 하도 부러워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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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니까 쑥쑥 들어가네. 이래는 뭐 이랬다. 지현 씨가 이제 그 주인공에 왔다 갔다 했지. 경매 가서 봤죠. 오징어 배달찜. 뭐? 도와주시면 물 도와줘. 도와주시면 물 도와줘. 하하하하. 다 각자 얘기하네. 하하하하. 진짜 솔직하시네. 형, 다 마져드세요. 이제. 이 자세스. 반. 저 이만큼. 형, 빨리 마져드세요. 이제 이거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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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서방. 네. 이거 떡이 기준에 올라 바티가세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남서방 어디 갔노? 그 옷에는 이 모자라서 써야 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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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면 나 따라가고 올라갈게. 하하하하. 호수업이 같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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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틀을 한번 쪼서 보면 어때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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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꽃집에 가고 배우라고 나가놨으니까 아 저게 뭐예요? 허수아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래도 저렇게 걱정돼 너무 슬퍼 저 밭에 뱀 있는데 더 둘러매고 힘껏 쳐야지 여기다다다다해